신부를 펼친 종목은 훈민정음 알까기를 주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는 우주권 이길 것 같잖아. 우리 우주권 이겨. 이거 완전히 완질클럽네. 우리 아들 우주권. 이 쪽은 답이 없어, 이 쪽은. 은지 언니, 오케이. 영지 언니, 그냥 상습 좀. 하지만 저는 썩내지 않겠습니다. Hey, Nancy,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my God! 큰일 났다. 각자 일곱 개의 말을 가지고 알까기를 해서. 우리가 하객지 엄청 잘못났다, 언니야. 원래 이게 동선 한복 다 쓰는 게임인가요? 위치는 괜찮은 거예요, 왔다 갔다. 왜 짜요? 짜는 거, 짜는 거. 테이블 위에 있는 알을 모두 땅으로 흘리는 사람이 지는 거가 되겠죠.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이제 다 알았네. 색깔 어떻게 할까요? 빨간색, 초록색. 이게 오늘 초록초록이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초록초록이네. 그래, 우리 레드로 갈게. 레드가 무조건 이기거든. 주행이 좋은 색깔이라고. 작으면 상대편이 맞추기가 어렵고요. 몇 개 크면 또 막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한자, 나 이거 길자. 길자. 마 고르는 게 좋아하는 한자. 이렇게 4개랑. 덩덩. 간지 고르는 것 같다. 오케이. 이거 동력떡 맞죠? 마법전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귀엽게 생겼어요. 잘했어. 귀엽게 생겨서. 귀여워서 놀랐어. 공부초록 시작했습니다. 시작. 네. 누구부터 하나요? 어느 쪽부터. 어떻게 할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제가 보자기 낼 줄 아셨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저 지금. 콩떡. 저 지금. 저 지금 가도 될까요? 가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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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싫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언니 근데 왜 말씀은 하셔야 된다 그래도. 말은 제가 아주. 제가 한번 무조건 마련해야 된다. 진짜 마련해야 된다. 마련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련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잘못났다 언니야. 엄청 잘못났다 언니야. 엄청 잘못났다 언니야. 오셨죠? 이거 이 정도예요. 우리의 실력이. 조기교육. 조기교육이요? 어떤 조기교육을 받으셨길래 이런 식으로. 저희 할머니 댁에서. 바극판을 위해서. 네. 알까기를 했어요. 그러든가 말든. 알짜로 끝나는 말은. 알까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웃어 웃어 웃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노래 조심해요. 노래 조심해요. 이거 완전히 배치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언니. 뭐든 해보세요. 통역동. 형은 바로 살고있어 그대형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흼메 깜짝 놀려고 잠시 이동 좀 할게요 어떻게 가요? 오 이거 이렇게 남의 자리에 덮어서 이게 왜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어디가요? 뭐 오늘 넘으면 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동선 한복 다 쓰는 게임인가요? 위치는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왜요? 못 썼어요? 썼어요 이형진 일어나 무슨 일이에요? 솔직하게 늘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동선 한복 다 되는 게임이냐고 그랬어요 뭘 뭘 쓸까요? 근데 양심 조기 교육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잘못 말해도 이제 바로 잘못 말해도 이제 바로 작은 거 작은 거 방금 이걸로 하신 거 같던데 아니에요 확실한 거죠? 네 한 범 픽하면 후비고 한 범 픽하면 후비고 그게 더 그게 더 아, 게다가... 할 수 있어! 깔끔합니다!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땅! 그리고 중요한 건 꺾이자는... 조용히 해, 이제! 제발, 제발 조용히 해, 제발! 무서워, 귀여워! 제발! 아기 같아, 지금! 제발... 제발... 엄청 속적으러! 속심해져! 그러니까 네 decrease입니다. 마리가 쏘심해서 마리... 낄낄낄낄이... 자, 갑니다! 여기 왔어요... 언니 제발 한 번 더 봐주세요! 가능성이 있어! Tumb의 말씀! 만만의 공땅! 아, 너무 넌 마음이 있어... 중요한 건 입을 yapt지만 그냥ила있나요...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만 움직이자, 뽕꿈! 언니, 언니, 조금씩만요. 나가봐봐. 우리 같은 팀이에요, 팀이에요. 팀이요? 팀이에요. 팀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다.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몽키, 몽키. 몽키, 몽키. 몽키 하고 있고요. 에이, 에이, 넨시, 넨시. I'm so sorry for this. I don't expect this situation right now.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쓰지. I just want to see the monkeys, but...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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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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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I like an e-back fall.